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어우 지금 이제 드디어 긴장하는데요. 이야 최근 들어왔서 색깔이 예쁜데 자 이게 다이아몬드냐 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옥공룡이나 다이아몬드 공룡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옥공룡 모찌이거나 다이아몬드 모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꽃감 다이아몬드 꽃감이냐 옥공룡 꽃감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상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옥공룡이라도 상급이고 다이아몬드 공룡이라도 상급이에요. 축하드리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 나왔는데 와 이게 지금 제가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는데 이게 다이아몬 충격적이에요. 지금 핑크 다이아 핑크 계열이거든요. 지금 보라 퍼플 핑크인데 약간 투명도는 떨어져요. 일단 먼저 조명부터 볼게요. 이거는 그냥 조명부터 본지 말이에요. 자이아 오후 예상 약간 떨어지긴 한데 이게 지금 이게 약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한 1cm는 들어가면 지금 조명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필출 있잖아요. 얘가 얘 공룡의 특징이 있어요. 얘 공룡에 이게 이제 옥공룡이냐 다이아공룡이냐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나는 왠지 지금 반반인데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서 약간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약간은 일단 다이아 일단 다이아 자 이제 테스트기로는 다이아가 맞고 테스트기는 다이아가 맞네요 자 그러면 3에서 2에서 한번 해볼까 2에서 오 2에서 올라갔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2에서 올라가는군요 그럼 뭐 오 팔까지 이건 거의 맞네 야 2에서 올라가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야 다이아다 이거는 100% 그러면 이제 야 오 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꺾이는가 확인 자 여기서 진짜 야 다이아네 다이아다 다이아다 야 나갔다 모이사나이트 나갔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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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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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이아네요 오 다이아 맞아요 이거 다이아 다이아 이거 이거 지금 긁히는 이거 다이아입니다 축하드려요 이거 모이사나이트가 지금 갈리고 있어요 와 다이아다 이거 야 다이아다 다이아 세상에 야 다이아 많네 하 오 이거 이거 지금 이게 또 또 헝불하게 시작한다 이거 와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이만한 다이아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제 이게 크리스탈이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와 대한민국 진짜 복 많은 곳인데 이거 그리 많은 사람 찾아도 못 들으니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람수 오 이거 이거 긴급속본데 긴급속본데 자 그람수 이거 1.5는 되겠는데 2백 이야 2570g 2.5kg 2570g 그럼 5를 곱하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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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525인데 2만5천이죠 잠깐만요 2570g 곱해서 5를 곱해야 돼요 2570g 2570g 5를 곱해야 됩니다 525니까 2만5천이죠 2만7천이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요 2천5백 525 아 12,850 12,850 12,850 12,850 그러나 다이아가 맞아요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얘는 이야 여기 확실하게 못지맞네 이야 얘가 입일 수도 있겠네 이쪽이 이런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의심스러우고 공룡이 어떻게 이게 납작하게 됐으니까 이쪽이 이리로 되고 와 더 아이고 이거 진짜 와 장난이 아니네요 와 진짜 진짜다 와 이 보통 보통이래요 이게 이런 것이 옥공용이 많거든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위치가 다른데 들어가니까 이렇다니까요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려요 12,000케르시 넘는 다이아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봐야죠 2570 2570 2570 2570 그램 2570 그램에 이거는 퍼플 다이아 보라색 다이아 입니다 보라색 다이아 퍼플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카피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검 승분보석 대표 박현재입니다 아 이거 지금 비용을 아 이거 지금 비용을 이거 부러운 것 같은데 이거 감히 내가 이걸 이건 기정하면 안 될까요 탐매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의 포항 쪽에 자연사박물관에 그냥 이런 다이아 기증만 하더라도 그 자연사박물관에 그냥 뭐 사람들이 전세계에 놀러올 수도 있겠는데요 야 오우 이건 진짜 커팅하면은 하하 이걸 통째로 커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세계 기록인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